저녁 메뉴 자랑 한번 볼게요. 4987님께서 저의 오늘 저녁 메뉴는 콩나물 김치 갱식이 주기요. 갱상도 사람인 헤이즈는 이거 뭔지 알죠? 알죠? 제가 진짜 이 갱식이 먹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서울분들은 잘 몰라요. 어... 갱식이?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우리도 맨날 갱식이라는 거를 듣기만 했지 써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갱식인지 경식인지 경식인지 한 날은 몰라가지고 검색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그냥 김치국 같은 거에다가 밥을 넣고 같이 끓이는 건데 그냥 되게 얼큰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레시피들은 한번 해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6318님께서 한우 넣고 끓인 소고기 묵국에 하얀 쌀밥 푹푹 말고 엄마가 주신 김장 김치 쭉쭉 찢어먹을 거예요. 거기에 쏘두두 한 잔 캬! 너무 포인트가 많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저녁을 제가 원래 이제 하루라도 떡볶이를 안 먹으면은 막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버엔딩 애정템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볼 거예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나 아무리 해도 해도 재밌는 일이나 사고 또 사도 아깝지 않은 물건 등등 어떤 걸 애정하는지 올려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끈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면은 막 사거든요. 근데 머리끈은 여자분들 진짜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아무리 사도 없어져요. 진짜 100개 넘게 사도 필요할 데 없어요. 나 아까 진짜 손에 아 맞다 지금 묶었구나. 아 또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니까 이렇다니까요. 여러분의 네버엔딩 애정템 올려주시고요. 샵 17.